이 트레인은 안심, 안심행 열차입니다. 안심 쪽으로 갈 승객은 승차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트레인은 안심, 안심. 감사합니다. 이 트레인은 안심, 안심, 안심. 이 트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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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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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을 닫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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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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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대곡, 대곡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정부 대구청사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대곡, 대곡, 대곡. 대곡은 대곡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승객 여러분 음식물 섭취로 인해 냄새를 유발하거나 내용물을 흘려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번 역은 진천. 진천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진천. 진천. 보강병원으로 갈 승객은 3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진천. 보강병원으로 갈증이 됩니다. 진천. 보강병원으로 갈증이 됩니다. 진천. 보강병원으로 갈증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월배, 월배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월배, 월배 월배 승객 여러분 승강장 안전문이 닫힐 때에는 끼일 염려가 있으니 무리하게 타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상인, 상인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발서구청, 대구교통공사, 로운안과의원, 광명한방병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대구 보은병원으로 갈 승객은 4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승객 여러분 열차 운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출입문 옆 긴급전화번호로 알리거나 객실 앞 뒤에 비상인터폰 핸드마이크를 뽑아들면 기관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정확히 비하여 다음 역에서의 눈을 확인하여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눈을 보인다면, 상인역으로 감성할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눈을 감성할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눈을 감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역은 월촌. 월촌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월촌. 월촌. 승객 여러분, 열차에 승차하신 후에는 안전을 위하여 객실 내의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에 승차하신 후에는 안전을 위하여 객실 내의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송현. 송현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송현. 송현. 참 좋은 병원으로 갈 승객은 이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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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 수화기 사용방법은 객실 양쪽 끝 벽에 비치되어 있는 수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 한 손으로 호수 끝을 잡고 손잡이와 레버를 힘껏 움켜주면 수화 분말이 분출됩니다. 이번 역은 서부정류장, 서부정류장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관문시장, 베스트안과, 세강병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거나 탈 때 조심하십시오. 대구공업대학교로 갈 승객은 이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개인figuras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환 기록의 자리에 대한 진 eer을 받은 대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환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음을 진동으로 바꾸고 휴대용 기기는 이어폰을 사용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역은 대명, 대명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명역입니다. 대명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도시철도에서는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1544-010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역은 안지랑, 안지랑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드림종합병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순환버스를 이용할 승객은 4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전문의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구교통공사 이번 역은 현충로, 현충로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현충로, 현충로. 열차 내에서는 법에 의해 물품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열차 내에서 물건을 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역은 영대병원, 영대병원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남구청, 장우혁 안과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This stop is 영남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영남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영남 이공대학교로 갈 승객은 1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남구청, 장우혁 안과 쪽으로 갈 승객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번 역은 교대, 교대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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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명덕, 명덕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명덕, 명덕. You can transfer to the yellow line. Line number 3. This stop is 명덕, 명덕. This stop is 명덕, 명덕역입니다. This stop is 명덕, 명덕역입니다. 그동안 문은, 2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1번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번 역은 반월당. 반월당 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구향교 봉산문화회관 메트로센터 매일신문사 광개토병원 또는 문양 영남대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고 승강장 바닥의 안내선을 따라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This stop is 반월당. 반월당.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2. 진홍 도전 시에 반월당. 반월당 짠. 마모나쿠 반월당. 반월당 액기 대스. 스타 법무법인으로 갈 승객은 14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You can transfer to the green line, line number 3. 원형으로 갈색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두체로 갈색을 하는 것입니다. атов일이 2번 출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월당을 갈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월당을 갈색으로 갈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월당은 한 번이 넘어져서 털어리기 때문에 반월당을 갈색이 있습니다. 이번 역은 중앙로, 중앙로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동인청사, 중구청, 대구근대골목, 대구 퍼스트 치과의원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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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로站, 중앙로, 중앙로역입니다. 대구광역 통bek По некотор most 시대의ije 톡쯔 출산의 기쁨, 육아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대구역, 대구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철도를 이용할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대구 station. passengers using railway should get off at the stop. 대구, 대구站, 대구, 대구역입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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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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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듭,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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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 대구에 있는 단합은 파슬리지널을 이용할 테이블. 대구. 고춧가루 이번 역은 칠성시장, 칠성시장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칠성마ーケット, 칠성마ーケット. 잔팡터잔시 칠성시장, 칠성시장잔. 마모나쿠 칠성시장, 칠성시장역기です. MS 재건병원으로 갈 승객은 3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이 시점이 널 통한 전기지에 의하여 정상시장에 뵙도록 wattage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널 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시간은 우리가 정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7배나쿠 함춘는 중에서 폭풍이 부터와 있습니다. 이에 이준기까지 잘 나오는데요.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으며 차량 운행 동안 녹화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고객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역은 동대구역, 동대구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철도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거나 탈 때 조심하십시오. 동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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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구역입니다. 그리스로 설치하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경 동구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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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역은 아양교, 아양교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구 국제공항 입구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This stop is 아양교, 아양교. Passengers visiting in the direction of 대구 International Airport should get off at this stop. 전판 타우 잔시 아양교, 아양교 잔, 마모나쿠 아양교, 아양교역기です. 전판 타우 잔시 아양교역, 아양교역, 아양교역에 비비서bia역, 아양교역에 비비서가 발견하시니까 이제 서울만으로 기여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아양교역에 비비서가, 이게 한 장소에 불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은 다시 말이죠.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도시철도 내에서 불법 촬영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땐 역직원이나 112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찍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이번 역은 동촌. 동촌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동촌 유원지 쪽으로 갈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This stop is 동촌. 동촌. 동촌을 가지고 갔을 때 고향의 주요. 동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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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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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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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반야월 駅は1934年 7月1日に駅舎の駅舎は1931年 7月1日に駅舎が駅舎の駅舎が駅舎の駅舎を駅舎に移行し、駅舎の駅舎の駅舎に移行します。 駅舎の駅舎は1934年 8月1日に駅舎の駅舎が駅舎の駅舎の駅舎を駅舎に移行します。 駅舎の駅舎の駅舎は1934年 9月1日に駅舎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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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駅舎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안심, 안심역입니다. 내리는 문은 왼쪽입니다. 혁신도시, 천복단지, 장애인 지역 공동체 쪽으로 갈 승객은 1번 출구로 나가십시오. 내릴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거나 탈 때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안심 안심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세계가 한계의 반지일이 공동체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션 수행 날짜 마장역인 원심력입니다. 승객분들께서는 이번 장소 보도될 처음입니다.